업종 사이클을 이 거대한 자본주의의 돈의 흐름 속에서 우리는 남은 과자 부스러기나 먹으려는 개미 한 마리가 되지 말자. 이해가요? 자본주의 흐름 속에서 돈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우리는 과자 부스러기나 먹으려고 그러냐고요. 과자 부스러기 먹는 게 뭐 하는 거예요. 급등상한가 부스러기 먹으러 댕기는 거잖아요. 뉴스나 공시나 쫓아다니거나 미국의 다우나 나스닥만 주가상수에 실마리를 줄 거라고 그냥 믿고 덤비는 거 우리 바람직하지 않다. 그것은 주식장에 돈을 버는 지름길이라는 건 지금쯤은 모두가 그렇게 했겠죠. 그게 돈 버는 길이라고 그러면. 그런데 아니잖아요. 어느 산업이 상승해서 주도를 이끈다면 그에 따른 산업에 영향을 줘서 상승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생각을 해봐요. 비대면이 오니까 무슨 일이 벌어진 거예요? 사람이 나갈 수 없으니까 어디로 갔어요? 손가락만 하잖아요. 클릭. 그러니까 누가 당연히 돈 벌겠습니까? 그러니까 결제 종목들이 돈을 벌 수밖에 없었잖아요. 이게 업종이라는 거예요. 업종을 이해하게 되면 여러분이 주도주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템플턴의 식구는 사이버 결제를 사서 들고 있는 거 똑같은 거예요. 업종 사이클을 이해해야 되는데 아니 뭐 안 간대나. 뭐가 안 가, 안 가기는. 주도주가 나가고 나니까 그때서야. 아휴 주도주네. 너무 많이 갔어요. 한 기업이 나홀로 독자적으로 실적이 개선되기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업종의 대표주의 실적이 좋아지지 않고선 한 국가의 성장률은 변하지 않아요. 업종에서 시장 점율이 높은 상위 회사를 빼놓고선 업종의 성장률이 변한다고 할 수 없죠. 따라서 비대면. 그럼 진단키트가 왜 저렇게 시즌이 많이 갔나요?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간 거죠. 그렇죠? 돈을 못 벌었으면 갈 수 있을까요? 이제는 또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올라가면서 반도체가 탁 올라가고 어떻게 했냐를 버려요. 앞으로 이제 또 경기가 바닥으로 쳤으니까 경기가 바닥을 치면 제일 먼저 가는 종목이 뭐예요? 이런 걸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종목을 뭘 사야 될지는 모르는 거예요. 경기가 서서히 살림된다. 이제 비대면을 해소시켜서 사회적 거리들이 바뀌었다. 이제 시장으로 다시 들어가서 사람들이 정상적인 영업을 하겠다. 그럼 뭐가 나가요? 당연히 반도체가 1등이죠. 그러니까 템플턴의 식구는 벌써 반도체를 사서 수익이 벌써 얼마나 가는 거예요. 어제도 사주고 그저께도 사주고 계속 솔브레인, 워닉IPS, 동진세 이렇게 막 사주는 거예요. 왜? 보이니까. 템플턴의 눈에 돈이 보이거든요. 사야 된다. 그러면 이게 그냥 끝나냐고 더 가야 되지.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돈을 더 버는 거잖아요. 그런데 뭐 시장이 끝나서 이제는 안 갈 거라고요? 그런 게 어딨어. 그런 예측이 어딨냐고요. 그러니까 가는 종목을 갖다가 잘라버리지. 템플턴의 식구는 더 사는데 다른 사이트 같은 데서는 더 잘라버려. 가지 말라고. 증권사에서도 잘라버려? 펀드멘저가 잘라? 그렇죠? 그러니까 실컷 가는 종목을 더 이상 가지 말라고 우리 친구도 어느 증권사랑 얘기 안 할게요. 증권사에서 세상에 13만 원 가니까 잘라버린. 더 많이 올랐으니까 더 이상 안 갈 거로 잘르라고 그랬대요. 카카오를. 누가 잘르라고 그랬는데 넌 내 말 안 믿지? 친구 말 그랬더니 하긴 뭐 자기 관련 그저 증권사 직원 말을 더 많이 믿지요. 그러니까 결국 잘라서 내가 가만히 들고 갈 걸 왜 잘르냐고 그랬더니 16만 원 넘어가니까 그때서 괜히 증권사 말을 들어갔고 제가 너 증권사 말 들었지? 그랬더니 야 돗자리 펴야 되겠다. 너 어떻게 알았냐. 뻔하지. 그저 친구만 안 듣고 증권사 말을 들을걸? 왜? 전문가로 간 지 얼마 안 지가 얼마 안 되니까. 그렇죠? 오랫동안 연락을 안 했었으니까. 그러니까 내 말보다는 친한 친구 말보다는 증권사 직원 말이 더 신뢰가 가능해요. 그래서 미안해서 전화도 못하고 있어. 에이 내 그럴 줄 알았어. 어떻게 알았냐. 심리라는 게 그런 거야. 그랬더니 아이씨 돗자리 펴도 되겠대요. 돗자리 펴도 되겠네. 이래서 사람이 쉽냐. 저거 뭐 KC택은 날라가버리네. 반도체가 그냥 날라가. 어제도 그냥 그냥 뻥 날라가더니 오늘도 아이고 이거 뭐야 이거 연 18% 나가지 그냥 KC택은 연 이틀 동안 14%가 넘게 나가지. 반도체 나도 간다. 나 멀리 갈 거니까 있냐. 니네들 있어. 다 옛날에 우리 이런 사람들 다 사주고 가만히 들고 가라. 꼼짝하지 말라. 아유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모르겠어요. 꼼짝하지 마라. 뻥뻥 나가는 거 화야 이거. 아이유 아니 코로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고. 다 올라가서 전국점 다 가버렸는데. 그러니까 좋은 종목을 팔지 말라는 거예요. 부실인 들고는 죽어라 들고 가. 나 어떤 종목이라 얘기도 못해. 아 이런 거 가서 그죠. 한화 손해보험 이런 건 죽어라 들고 가. 죽어라 본전 찾아야 되는데 그냥 죽을 거야. 86% 마이너스 또 그죠. 75% 마이너스 홈캐스트 이런 건 죽어라 들고 황우사기가 돈 벌어준다고 그냥 죽어라 들고 가는 거예요. 아 이런 종목은요. 좋은 종목이니까 아 죽어라 들고 가면 떨어졌다도 올라가서 돈을 도로 벌어주잖아요. 이게 왜 그래요. 공부가 안 돼서 그러는 거예요. 그죠. 공부가 안 돼서 그러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이 어떻게 가야 되는지 알아야 된다. 그래서 큰 흐름을 파악하는 것은 그죠. 경제가 한 경제가 움직이려면 업종 대표주에서 뭔가가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배워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실제로 업종 대표주가 뭐 어 비메모리다 도대체 어떻게 됐냐 오늘 한번 보자. 어 하이텍 또 나가나요. 아 지금 매물대 걸렸네. 아니 내 패스 시컨 사줬더니 세상에 요까짓 걸 먹고 아 요걸 먹고 자른다잖아 요거 요거 아휴 아 이건 뭐예요 이거 이거 먹고 우리 잘라야 됩니까 그죠. 에 어 아 이거 먹고 잘라야 돼요. 또 넘어가는데 에 얼마까지 가는데 모릅니다. 그냥 들고 가는 거예요. 아유 어제도 뭐예요. 한미반도체도 강력하게 나왔어요. 얘들아 나 장대로 갈 거야. 나 이게 다 반도체 가는 거잖아요. 자 우리 이런 들 들고 가만히 들고 가면 좋은 일이 마구마구 생기는데 아이고 정말 큰일 났다. 자 이런 것만 들고 있어 개인들이 배당을 많이 준다나 뭐 그래도 여기다 아이고 아주 죽었습니다. 아 이게 뭐 펀더메트리 좋아요. 담배 저 잘 팔려요. 잘 안 팔리잖아요. 그죠. 담배는 지금 대체적으로 소비자가 누구냐면 중고등학생이에요. 젊은 애들은 담배 피우고 나이 먹은 사람 전부 다 담배 끄는 추세야. 그죠. 갈수록 나이가 어렸어. 중학교 중학교 1학년이 돼서 담배 피워. 양사님 뭘 손절해요? 이거 들고 있어요? 아 이거는 바꿔라 그랬잖아요. 바꿔라 다른 거하고 다른 거 바꿔라. 아니 가르쳐줄 때는 안 드시고 언제 들으신 거야. 바꿔라. 저런 거 가르쳐준 종목을 사야지 돈이 더 되지 떨어지는 종목 붙들고 있지 말고 그죠. 이런 것이 우리가 투자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한꺼번에 못 자르면 분할로 자르고요. 이런 거 가니까 어떻게 해요. 전기차가 간다. 신고가는 계속 나가니까 여러분이 돈이 점점 커지는 거잖아요. 그죠. 커지는 종목. 어떻게 해야 되냐. 갑이야. 보는 눈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업종이 갈 때 업종이 뭐예요. 반도체 전기차 지금 가고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돈이 커지는 거지. 그런 건 안 샀어. 내가 KG밭 KH밭 덱도 떠나가죠. 나는 이거 죽어라 들고 가야 돼. 마이너스 75% 났다고 우리 일요인이 전문가님 아유 속상해요. 이게 뭡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 그죠. 잘라. 그죠. 진작 잘랐어야 되는데 안 잘랐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못하는 게 뭐냐 하면 그죠. 떨어지는 종목은 본전 차질을 하고 죽어라 들고 가고 좋은 종목인지 아닌지 확인도 안 해. 가는 종목은 어떻게 해요. 더 좋은 종목은 빨리 잘라. 그죠. 빨리 잘라. 그러니까 여러분 돈이 안 되는 거예요. 양산이 좀 길게 보라고 그랬잖아요. 멀리 보라야 멀리 가까이 있지만 그냥 위너지스 이런 거 추천해가지고 유명 연예인 냈다가 뭐 이거 뭐 보타바이오야 이게 보타바이오 유명 그래갖고 그래서 급등사 악가 나간다 쫓아가서 사게 만들었어. 에휴 그래가지고 그냥 개미들 전부 다 깡통내고 3월달에 전태 오는데 벌써 50% 마이너스더라고 이거 뭐여 그랬더니 아휴 추천주래 큰일 났다 저거 빨리 도망가요 그랬더니 아 못 잘라요 50% 손실났는데 어떻게 잘라요 전공간이 나 못 잘릅니다. 막 끙끙 알아 그 다음날 제가 잘랐어요 그랬더니 안 잘랐는데요 오늘부로 자르겠습니다. 에이 못 자를걸 또 그러다가 어떻게 됐어요 그러다가 깡통났어 안 잘르면 깡통이야 부실 종목이잖아 결국 몰빵하다가 깡통난거에요 차아 큰일이 막 추천하는 거야 내가 알게 뭐야 급등상앗가 간다고 내가 쫓아가 신라젠 깡통났어 신라젠 어떡하냐 이거 신라젠 깡통난거에요 여기서 1월달에 간다 3월달에 간다 5월달에 간다 그랬대 그래갖고 이걸 들고 있다가 여기다가 5천만원 질러버린거에요 이 마지막 상앗가에 5천만원 질러버린거야 크게 여기서 떨어지니까 하앗가에 내리 쏟아버리니까 그냥 놀래가지고 잘랐는데 이제 정지까지 됐어 우리 유리원 들고 왔길래 빨리 잘라요 그랬더니 쭈삐쭈삐 떼다가 안 잘라도 그 다음날 정지되어버린거에요 에이 그러니까 이 참 상장 폐지되면 돈 다 날라가는거지 빨리 도망가 냈는데 도망 안가 부실기업이다 위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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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실기업은 만지지마라 그래도 사요 신나지 돈 벌어준다고 문은상에 팔고 다 도망가는데 맨 이런 부실종목 같다 뭐 그죠 이거 뭐 돈 벌어요 뭘 벌어 한 푼도 못 벌잖아 어디 돈 버는 구석이 있어야 내가 갖다 돈을 맡기지 돈을 잘 보면 돈을 갖다 맡기는데 유벌도 닦아 먹으니까 어떻게 상장 폐지 되어버렸지 그래서 상장 폐지 되는거에요 우리 여러분이 여기 모니터만 뒷다 본다고 돈이 생깁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좋은 주식을 여러분 담아서 가야 되는거에요 가만히 들고 가야 돈이 커지는거에요 모니터만 뒷다 본다고 돈 되냐구요 그죠 어떤 분은 어떤 분은 그런 사람 그런 사람 또 있더라구요 전문가님 모니터가 몇 개입니까 그게 중요해요 모니터 10개 있으면 뭐 할거에요 그죠 10개를 차례한다고 돈 더 잘 벌게 만들어요 어떤 분은 그런 걸 질문을 해요 우리는 전문가님 모니터가 6개입니다 그게 뭐 중요해요 그렇게 기업을 분석할 수 있는 투자에 대한 안목을 키우는게 중요하지 모니터 10개 설치하면 뭐하고 6개 설치하면 뭐할거냐고 결국 그죠 핵심은 버리고 전부 지엽적인 문제에 여러분이 빠져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가는 종목을 매수해야 돈이 되는데 돈을 잘 보니까 가잖아요 그런 건 다 버려보고 부실종목 상한가가 간다고 매달려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은 상당히 운이 좋은 나라가 됐습니다 나라가 됐죠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S&P에서 대한민국 마이너스 1.5% 성장한다니까 일본에서 한국을 까고 있어 뉴스에서 아니 일본에서 한국을 그렇죠 경제가 나빠지고 일본에서 소재를 공급을 안 해서 한국 경제는 폭망할 거라고 이따위 뉴스나 날려버리고 있어 지내 경제는 더 폭망하고 있는데 대한민국 GDP 대비 빚이 얼마냐 하면요 40%입니다 일본은 GDP 대비 빚이 얼마예요 250%입니다 우리나라 빚은 7000조입니다 일본 빚은 1경이 넘어가요 1경이 넘어가 대한민국의 몇 배예요 그런데 일본 언론들은 다 대한민국을 까고 있어 미친 밥통들이 정부에 세뇌당해가지고 있죠 아비한테 세뇌당해서 엉턴한 엉터리 방터리 이만 얘기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뭐가 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국민의 눈을 다 속여버리는 거예요 요즘 가장 많이 쓰는 말 있죠 세상에서 그죠 국민을 개돼지로 알고 있다 그죠 왜 무식한 인간들이니까 내가 맘대로 조정할 수 있어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국민이 없으면 자기가 어떻게 왕노릇을 합니까 혼자 왕노릇하라고요 섬에 가서 해야지 뭐 그죠 말도 안 되는 얘기 그죠 빚이 더 많은 나라가 빚이 적은 나라한테 욕을 하고 앉아있어요 참 말도 안 되는 그걸 제가 뉴스를 보는 순간 아유 저런 바보들 일본이 망할 수밖에 없죠 일본이 망하는 이유 한 가지만 얘기해 볼까요 일본은요 주식시장을 누가 끌어올린 줄 알았어요 기업들을 모회사 자회사까지 대출을 해줬어 돈을 벌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은행들이 주식을 사줘야 돼 대출이 너무 많이 나갔기 때문에 거기다 금리는 얼마나 싸 마이너스 금리야 그러면 은행들이 지금 주식을 얼마나 갖고 있냐면 50%를 들고 있는데 그게 60%까지 늘리겠대 망하면 같이 망하는 거예요 생처분님도 어서오세요 같이 망하는 거예요 기업이 무너지면 은행도 무너지는 거예요 일본은 지금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빚이 7천조뿐이 안 되는 대한민국을 우습게 깔보고 앉았어 아직도 자기네는 86년도인 줄 알고 있어 일본은 아직도 86년도 그죠 경제 2대국 지금 무슨 경제 2대국입니다 지금 무너지고 있는데 빚쟁이 나라예요 전세계 GDP 대비 그죠 빚이 전세계 1등이야 대한민국은 46인가 26인가 26인가 보다 그런데 대한민국을 우습게 알고 있다니까요 아이고 그리고 뒤에서는 손 내밀고 있어 마스크 지원해달라 못여러나 그리고 앞에서는 계속 수출 기재한다고 그래 해봐라 니네 인지 다 이제 끝났으니까 다 뭐죠 국산화 다 끝났으니까 일본은 결국 팡망할 수밖에 없죠 어디다 팔 겁니까 삼성전자 하인스 팔지 못하면 팔 데도 없어요 그러면 다 굶어 죽어야지 참 나라를 망치고 있어요 아베나 도요테미 시대시나 시대요시나 그죠 같은 동네에 살아가지고 아주 인간성이 근본이 안 돼 있어요 그죠 도요테미 시대시나 아베나 같은 동네에 사는 사람이라는데 저도 뭐 들었어요 뉴스에서 자 여러분은 가장 중요한 게 뭐죠 그죠 워런 버핏이 이렇게 해서 돈을 엄청 벌었는데 그죠 채권형 주식 투자를 해서 돈을 엄청 벌었습니다 이번에 항공주 투자해서 손절했죠 근데 또 손절했어 뭐에서 손절했을까요 아유 할아버지도 이제 어려운가 봐 포스코에서 7800억을 보러 갔는데 그죠 이게 뭐냐 항공주 델타항공 1300만주 사우스웨스트 203주 손절 은행주 US 벤커프 49만주 손절 우리 유료원들한테는 이거 투자하지 말라고 그랬죠 은행주 항공주 지금 투자할 때 아니다 한국전력 이런 거 투자할 때 아니다 그런데 그냥 이런 거 산 사람들 지금 그까진 반등 파먹으려고 아우성 치다가 워런 버핏도 손절해버린 거예요 주식을 모르면 그럽니다 주가가 올라도 복리 내려도 복리예요 그죠 마이너스 100% 수익률을 올렸어도 50% 손실이 나면 다시 원금으로 돌아갑니다 100%의 수익을 올렸어도 50% 손실이 나면 다시 원금이에요 50% 손실이 나면 본전이 돌아오면 거꾸로 100% 수익이 나야 되는 거예요 이걸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아 그래요? 100% 수익 나봤자 50% 손실이 나면 본전이야 50% 손실이 나면 100% 수익 나야 본전이에요 그러니까 내려가도 복리 올라가도 복리예요 무섭죠 그러니까 좋은 주식을 사려는 거예요 부실 종목 사지 말고 쌍바닥 잡았다고요? 모릅니다 쓰리 바닥 잡았다고요? 개인들만 죽어라 하지 오늘 SOE를 더 올라갔나? 모르겠다 천천히 갔나 그래서 내가 급하다고 그러지 않았죠 천천히 매수해야 된다 유가가 슬슬 올라가니까 다음 분기는 좋아지겠네 그래서 급세 서둘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서둘한다고 돈 더 많이 보나요? 그죠? 더 많이 벌어요? 차세대 먹거리라고 알려줬어요 오늘 올 때 됐어요 어우 삼성 SDI 참 좋아 삼성 SDI 참 좋아 또 올라갔네 어우 신고가야 아유 전문가님 아유 휴 난리 났어 세상에 제 방에 온다는 공부할 필요 없다고 여다 갔다 3억을 질러버렸어 3억 질러고 이렇게 40% 빠져버렸어 과연 이걸 들고 있을까 3억을 40% 빠지는데 손절 안 하고 들고 있을까 템플턴에서 그저 지키기만 했어도 에이 3억 투자하자 10% 3천만 원만 투자하자 떨어졌네 에이 끝났어? 기다려 올라갔네 이제 더 사야지 3천만 원 더 사지 그러면 3천만 원 더 사 3천만 원이면 6천만 원이네 그러면 단가가 여기 왔으니까 지금은 이만큼 수익 내면서 야 즐겁다 주식 투자 참 재밌네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 그냥 여기다 3억을 몰빵했다가 떨어지면 손절해버려갔으니까 얘 올라갈 때 못 사는 거지 이걸 10% 3천만 원만 샀으면 떨어졌다 올라갈 때 더서 3천만 원 샀으면 지금은 돈 벌고 웃을 수 있지 그죠? 그런데 비중의 원칙을 어겼기 때문에 이건 10중 8구 손절이야 왜? 떨어지는 순간 장대원봉 나오는 순간 무서워서 더 떨어지면 돈 다 뺏길 것 같으니까 얼른 손절 많은 전문가들이 그렇게 손절시켜서 깡통으로 내는 거예요 무섭죠? 증권사도 여러분들한테 손절 목표가 손절가 다 이것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손절 목표가 손절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나는 장기투자 미디어 시대의 먹거리니까 그냥 보이겠다 3억 아무 일이 없어요 얼마 벌었을까요? 3억이 얼마 벌었을까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여기서 무조건 손절했을 거예요 아마 들고 갔으면 3억을 몰빵했는데 전문가님 진단해 주세요 그러면 빨리 손절해요 큰일 납니다 손절합니다 손절시킬걸? 템플턴은 손절시키나요? 가만히 들고 가세요 참으세요 또 좋은 일 벌어진다 여기까지 올라갔네 그럼 손절 안 했으면 지금 수익이 얼마냐 한번 보자 3억 투자했으니까 8%네 평균 낫가 3,8,2,2,400만 안 되면 안 되는 거 더 갈 거냐 들고 가면 되잖아요 얼마나 좋아 공부도 안 돼가지고 그냥 있는 대로 막 지르면 다 돈 되는 줄 알아 몰빵하면 다 돈 되는 줄 알아 천만에요 여러분 다 다 잃어버려요 트럭으로 갖다 줘봐요 다 잃어버리지 공부가 안 돼 있으면 그렇죠? 9억을 단타 치다가 맨날 손절미하다가 9억을 날리는 거예요 아니 9억을 그냥 가만히 여기다가 그냥 2017년에 담아서 가만히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어 9억을 아니 9억이 얼마 됐을 거야 이거 생각을 해봐 왜 단타 쳐가지고 망하냐고 여기다 그냥 가만히 사먹을 갖다 묻어놨으면 9억을 갖다 묻어놨으면 190년 200% 갔잖아 200% 가만히 있어봐 그럼 9억이 200%면 18억을 벌었네 그러면 9억까지 합치면 36억이네 네? 맞아요? 아니 27억인가 9억 3구 27억 27억이네 아휴 아니 27억이 됐잖아 9억이 네? 가만히 있으면 218억을 보는데 9억을 손절매에다가 9억을 까먹어 그럼 바보 같은 방법이 어디 있어 그냥 가만히 있어두면 돈 벌었잖아요 왜 손절하고 아우성 치는 거예요 무슨 목표가 손절가가 어디 있어요 무슨 돈을 벌어 그러니까 자꾸만 그러니까 자꾸만 내 계좌가 점점점점 쪼그라들어다가 9억을 까먹는 거예요 아니 몇 천만 원씩 한번 질러요 9억이 있으니까 5천만 원 질렀다가 내려가니까 손절 3% 4%에 손절해라 5% 3%에 손절해라 무슨 손절 가만히 있으면 돈 벌었는데 이게 바로 정석으로 가는 투자라는 거예요 정석으로 가는 투자를 해야 이기는 거지 그죠? 양사님 무료방송에서 뭐 샀니 뭐 샀니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유료방송에서는 얘기해도 괜찮죠 무료방송에서는 얘기하면 안 돼요 이해가시죠? 무료방송에서는 함부로 얘기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따라하다가 다친 순간이 있어서 그죠? 물빵 질려거나 그런 사람이 꼭 있거든요 잘되면 자기 탓? 안되면 누구 탓? 전문가 탓 원래 그러는 거예요 잘되면 자기 탓이에요 안되면 전문가 탓이고요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또 갑니다 그래서 경기 흐름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어야 주식이 보이는 거예요 경기 흐름이라는 게 뭐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드물어요 그죠? 자 이렇게 들고 갔으면 제 말대로 들었으면 여러분이 얼마나 좋은 거야 그죠? 너무 급등해서 그런 거겠죠 그죠? 더 갈까 봐 기재를 하는 거지 금감원에서 경기 흐름을 경기 흐름을 그래서 기업이 생산성과 활동성이 점점 증가할 때 투자를 하는 것은 당연히 유리하죠 대중내체인 미디어가 의존하기보다는 산업사이클을 이해해야 여러분이 부의 흐름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돈의 흐름을 보고 여러분이 투자하는 거잖아요 주도산업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이런 거예요 그럼 주도산업이 가면 거기에 따른 파생하는 여러 산업이 상승과 하락을 느낄 수 있게 되죠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떤 일이 벌었어요? 건자재주가 갈 때 리모델링 바람이 불으니까 뭐가 나갔어요? 뭐가 나왔어요? 네? 한샘이 엄청나게 나갔잖아요 얘가 이렇게 주도주로 가니까 시장이 가지도 않는데 얘가 주도주로 나갔거든요 누가 따라간 거예요? 누가 따라갔죠? IS동서 LG하우시스 한솔홈데코 그 다음 뭐요? 대림 BNCO 다 뭐예요? 인테리어 관련 종목들이잖아요 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뭐죠? 주도산업이 가면 따라간다 동일한 업종이 가만있어봐 일진다이어 풍국주정이 나가니까 수소차는 다 따라가겠네? 그럼 오늘 수소차 다 올라갔겠지 이게 바로 업종 사이클이라는 거예요 이걸 이해해야 여러분이 돈이 보이는 거예요 건설지금 중동에 바람이 불었습니까? 중동에 바람이 건설주의 바람이 불면 누가 가요? 그럼 건설주가 가겠지 은행금리는 계속 떨어지는데 자꾸 은행주 사면 돈 벌까요? 예대마진이 커져야 은행은 돈을 더 많이 버는 거잖아요 그럼 예대마진이 커질 때 사면 안 되나요? 그럼 예대마진이 커질 때 언제요? 기준금리를 올릴 때잖아 이런 걸 여러분이 공부를 해야 아 뭐가 주도주로 나가는구나 어떤 종목을 들고 가야 내가 돈을 많이 벌겠구나 이런 걸 공부하려니까 공부는 필요 없대 공부는 필요 없다고 전문가의 노예가 되고 싶다는데 실제로 그래요 공부는 다 필요 없대요 그냥 전문가가 알아서 공부하고 자기는 공부할 필요 없으니까 전문가가 대신 공부하래요 이런 엉터리가 어딨냐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종목이 안 보이는 거예요 디지털 적폐청산 공인인서 21년 만에 폐지 전자산을 심바랍니까 20년 만에 폐지 19년 잘못 썼네 법안이 국회에 통과될 가능성인데 어제 통과시켜버렸죠 어제 통과시켜버렸어요 아 100% 넘었습니다 난리 났지 오늘 조정하나요? 조정하고 가겠지 그냥 갈 수 있나 그죠 내일은 쉬입니다 제가 그랬더니 아 전문가님 그거 어떻게 알아요 내일은 쉽니다 딱 쉬잖아요 옆으로 설 겁니다 좋은 기업은 이렇게 들고 갑니다 업어번드 차고 가서 그죠 어이연도 뭐예요 좋은 기업은 이렇게 가는 거예요 주가 관리 안 해도 돼 알아서 돈 나눠주면 돼요 아유 돈 또 나눠줬어요? 아유 전문가님 어제도 제가 사라 그랬더니 또 잘라가지고 우리 유리한 첨 아유 저거 또 나갔네 저거 어떡하냐 아유 걱정이 된다 진짜 또 나갔네 아유 점점 더 나가 그죠 넘어간다 아리랑 고개를 넘어가네요 넘어갑니다 여러분 넘어가는데 어떻게 해 나읍시오 나읍시오 그죠 여기서 사줬거든요 이야 기가 막히지 그죠 여기서 사줬거든 이야 너무 좋은 자리 여기서 너무 좋은 자리 또 사 또 사요 또 넘어갔네 넘어가잖아요 그 돈이 저절로 커지잖아 뭘 잘라 자르기는 그죠 뭘 잘라 가는데 그러니까 돈이 안 되는 거야 다 잘라버렸기 때문에 아유 가만히 들고 가려면 그냥 바빠 어제도 양사님 아유 원이 가만히 들고 가니까 홀라당 잘라버리게 그거 먹어야 됩니다 홀라당 잘라버리게 아유 또 나가버렸네 이게 또 나갔네 어떻게 아유 벌써 이마콩 나갔어 또 아유 아유 가만히 있으면 20만 원이 200만 원 180만 원이 200만 원 되고 250만 원 되고 계속 늘어나는데 그냥 못 참아가지고 저거 빨리 먹어야지 내가 단타쟁이하고 똑같죠 그죠 이걸 빨리 벗어나야 돈이 커지는 거예요 아 돈이 커지는구나 진짜 아유 그래서 우리 유련 자기 아들한테 세상에 이걸 사줬대 아들이 이걸 사줬더니 점점 나가니까 아들이 좋아가지고 그냥 아유 엄마 나 이거 주식 사주니까 너무 좋아 아니 돈이 저절로 커지니까 뭘 아 사놨는데 점점 돈이 커지냐 아니 세상에 초등학생이 주식을 사주니까 자꾸만 돈이 들어가서 보니까 돈이 점점 늘어나는데 이거 안 좋아할 사람이 어딨어 애도 좋아하지 그죠 엄마가 사주니까 애가 엄청 좋아하더래 교육용으로 사줬대요 그랬더니 점점 커지니까 그걸 보면서 아유 나도 카카오 사줘 그랬대잖아요 카카오 나도 카카오 또 사줘 엄마 주식 사주세요 여러분 여러분 자녀 주식 사주라고요 미성년자는 얼마? 10년 동안 2천만 원까지 증여 가능해 성년자는 얼마? 5천만 원까지 가능해 주식 사주면 안 되나요? 3천만 원인가? 헷갈린다 좀 늘어서 3천만 원인가요? 사주면 어디 덧나? 그죠? 사줘서 묻어놓으면 얘가 초등학생이니까 대학 등록금을 대학 등록금을 다음에 할인했어 4년 대학 등록금을 다 끝났네 에이 그런데 또 부실종목 사면 안 되죠? 쫓아가서 또 그 많은 종목 2천 개 중에 꼭 가서 골라는 게 부실종목사 에이후 그러니까 그냥 또 그나마 애한테 등록금만 마련해 주려고 그랬더니 가서 어디 가서 삽니까 변액보험 들어 그 많은 것도 빼놓고 변액보험 들어 그 다음에 또 뭐죠? 라임 자산운영 그죠? 돈 다 까먹는 부실종목 펀드에 가서 또 들어 양사님 변액보험에서 돈 벌었어요? 이래서 여러분들이 뭘 잘못하는 게 너무 많아 9월달에 타요 아휴 참 타봐야 알아 타봐야 알아 아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돈 버는 길은 다 발로 차버리고 못 버는 길로만 가는 거야 자 또 봅니다 그죠? 또 봐요 같이 투자라는 건 그래서요 이렇게 양사님이 70만원씩 7년 부었대 양사님이 여기다가 7년을 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7년을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걸 한번 보세요 그죠? 만약에 그죠? 삼양식품 동안 5년 동안 적립을 하면 얼마를 볼까? 240%를 보러 지금 더 올라갔죠 7년이면 거의 한 그죠? 5년 적립을 했는데 5년 적립을 했는데 240%요 삼성전자는 5년 적립했더니 최근에는 힘들어서 64%뿐이 안나 이야 삼양식품에다가 그죠? 삼양식품에다가 적립을 5년 동안 했으면 70만원씩 270%니까 그러면 한 달에 70만원이면 1년이면 700만원 7년이면 7천만원 그죠? 7천만원에 240%면 얼마야? 이야 장난 아닌데 돈이 이렇게 커졌네 이런 걸 하려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많이 받았을까? 양사님 그러니까 장기 투자를 했더니 세상에 오늘 꼴랑 그죠? 아유 5만원 벌었습니다 10만원 벌었습니다 180만원 벌었습니다 게임이 안되잖아요 그죠? 이게 바로 투자라는 거예요 그죠? 투자 그래서 가치 투자는 주가만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주가의 변동성을 흔들리게 되기 때문에 그거를 장기 보유할 수 없는 업계에 만드는 것이 뭐요? 장기 보유할 수 없는 업계에 만드는 것이 차트라는 거예요 이 놈의 차트가 나를 망치는 거예요 장기 보유하지 못하게 만드니까 주가의 변동성이 흔들리지 않으려면 기업의 실적과 가치를 평가하는 투자자가 되라는 거예요 차트에 목매지 말라는 거예요 부실 종목을 매수해서 손실이 커진다는 거예요 주가의 변동폭이 큰 종목은 단기로 수익을 내는 경우가 있지만 변동폭이 크면 클수록 주가를 여러분이 흔들 때마다 불안한 마음 때문에 오래 들고 가지 못하게 만들어 버리더라 그러니까 돈이 안 되더라 흔들릴 때마다 손절하더라 다 까먹고 어떻게 해요? 아유 전문가님 또 까먹었어요 맨날 흔들어갖고요 나를 못 들고 가게 만드네 저놈이 그래갖고 팔았더니 또 올라가버리네 아 그러니까 돈이 안 되지 뭐 그렇죠? 올라가려고 하면 흔들어서 잘라버리고 그러니까 돈이 안 되잖아요 그 여러분이 이기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좋은 종목을 샀으면 근데 좋은 종목을 알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그래서 공부가 필요하잖아요 뭐가 좋은 종목인지를 모르는데 뭐 전문가가 추천하면 그냥 그게 좋은 건 줄 알아 그렇죠? 좋은 게 아니야 여러분이 기업을 분석할 수 있는 배워야 돼요 우리는 투자를 왜 하는 거예요? 투자의 초점은 주가가 아니라 기업의 가치가 돼야 돼요 네 광명진원님 수고하시고요 주식과의 동업은 기업이 돈 버는 것에 매진해야 되는 거예요 최소한 주식 투자를 배워할 투자 기준이 뭐죠? 재무 분석, 차트 분석, 심리 분석 그런데 차트 분석만 배운다고요? 여러분이 차트 분석만 배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반쪽짜리 인생이잖아요 반쪽짜리 인생 이해가요? 반쪽짜리 인생이잖아요 제가 가끔 총각 처녀한테 이런 얘기합니다 결혼을 하셔야 되잖아요 인생이 없어서 아무리 왕초면 뭐하냐고 신지가 없으면 별 볼일 없다 인생을 살면서 남자와 여자가 합해지는 것은요 서로가 모난 모습을 깨면서 둥글둥글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혼자가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게 안 되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모든 걸 하죠 마찬가지잖아요 주식도 똑같아요 여러분이 혼자 하면 어디서부터 접근해야 될지 뭐부터 해야 될지 어떤 공부부터 해야 될지 전혀 모르는 거예요 애라는 전문가한테 갔습니다 그 사람이 전문가가 진짜 잘하는 줄 알았더니 한 가지만 배웠어 B라는 전문가가 또 갔습니다 그럼 또 B 한 가지만 배웠어 C라는 전문가가 갔어요 또 한 가지만 배웠어 우리 유리원님 전문가님 전문가님은 그죠 주식쟁이가 아니라 학자 스타일이래 우리 유리원님 저보고 여러분이 가는 길 정확하게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방향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주식이라는 것은 오늘 그냥 급등상한가 먹으러 가는 게 아니라 좋은 기업과 동업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업을 한다고 생각해 봐요 간단하잖아요 만약에 내가 지금 당장 하나 치킨점 하나를 차린다고 생각해 봐요 차리자마자 돈 됩니까 그죠 그런데 주식시장에만 오면 여러분은 지금 당장 모를 테이대 아니 사업을 하는 사람이 어떻게 원금 투자를 안 하고 돈이 됩니까 치킨점 하나를 내면 광고 내야죠 임대료 내야죠 그다음에 이것이 잘 팔린지 맛이 좋아서 잘 팔린지 또 시간을 경고해야 되죠 그러니까 성공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죠 인내심이 필요하잖아요 기다려야 되니까 시간 여행을 즐기면서 그것을 어떻게든지 잘 만들어서 팔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주식도 마찬가지죠 사업이잖아요 좋은 주식을 샀으면 인내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돈이 커지잖아요 아니 사장님이 오늘 주식을 오늘 기업이 A라는 기업이 당장 날라댄기면서 돈을 법니까 이번 달에는 좀 어려웠습니다 다음 달에는 더 잘 벌었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꾸준하지만 여러분 거다가 대신 동업을 해 준 거잖아요 그럼 사장님이 돈을 잘 벌면 나도 돈을 잘 벌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장님이 못 버는 기업을 사면 나는 나도 돈을 못 버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걸 안 해요 사장님이 돈을 못 버는 건 보지도 않아요 오로지 차트로만 저게 갈 거래 극등상악가 먹는데 그리고 3% 떨어지면 칼같이 손전한대 그러니까 여러분의 돈은 야금야금야금야금 계속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5% 손전하게 되면 최소한 6% 벌어야 본전이에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돈을 벌기 위해서 야 드디어 오늘 발동이 걸리나 보네 그동안 조정받더니 야 나 조정받았으니까 이제 가야 돼 그죠? 역시 대장은 대장이야 대장은 그냥 죽는 법이 없죠 여러분이 투자는 그래서 최소한도 기업에 동업한다는 생각을 하면 기업이 돈을 버는지 못 버는지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솔직히 나는 차트로만 산다 주식 전문가가 추천하면 차트로만 산다 나는 재무 분석을 반드시 한다 재무 분석한다 1번 차트로 본다 2번 한번 눌러보시죠 솔직히 한번 눌러보세요 여러분은 반드시 기업 분석을 봐야 되는 거예요 왜? 아니 돈 잘 버는지 봐야지 내가 투자하려고 그러는데 친구가 사업하자고 동업하자고 지금 전화 왔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조사를 해봐야 되잖아요 야 너 돈 좀 보냐 요즘에? 아 벌지 그럼 한번 그 장부 좀 줘봐 아 1회의 정상 아니에요? 친구가 동업하자고 하니까 알았어 나 얼마 붙이면 되냐? 그냥 붙일까요? 1억 붙이면 돼? 알아서 1억 붙여줄게 나 그런다 3번 아니다 4번 한번 눌러보시죠 여러분이 친구하고 동업해도 친구가 돈을 버는지 아닌지 보고 그것이 잘 되고 있다면 내가 동업할 필요가 있지만 못 벌고 있는데 동업한다는 건 뭐 다 갖다 돈 갖다 내다 버리는 거지 뭐 어떤 탤런트는 돈을 얼마나 많이 벌려줬는지 자기 재산을 갖다 다 맡겨서 누구 또 그랬던데 아 저기 또 운동선수 하나 이름 밝히면 그러니까 돈 갖다 다 맡겼대요 다 갖고 그냥 도망가버렸대요 생각을 해봐요 동업할 수 있으려면 최소한도 상대방이 돈을 잘 보니까 돈 들고 도망가 안 갈 거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의 돈은 착실하게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주식시장은 여러분 안 그런다니까요 당장은 뭐가 그냥 엄청난 일을 잡고 돈 있는 대로 갖다 다 질러버려요 여러분 동업자인데 어떻게 갖다 마음대로 맡기죠 돈이 없어가지고 맨날 유상증자 BW, CW 발행하는 기업을 갖다가 돈 갖다 맡겨요 돈 준다고 돈 줍니까? 안 줘요 여러분 돈 다 뺏어가요 있는 돈도 뺏어가 그것이 주식 투자예요 그런 걸 하나하나 배울 때 아 주식은 이런 거구나 이래서 내가 돈을 버는구나 그런 거 가야죠 그래 이런 거라도 좀 지키라고 그러면 이거 안 해 아 좀 진하게 할까? 그죠? 글씨가 안 보인다고 어쩐다고 그러는 것 같다 그죠? 이런 걸 보면서 여러분들이 올바로 가는 길을 하나하나 내 것으로 배울 때 여러분의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자신감이 그죠? 자신감이 생기는 겁니다 이거 그냥 폼으로 있는 거 아닙니다 기업이 돈을 잘 버는지 수익 가치 과연 이 기업이 은행 이자보다 성장을 잘 하는지 성장 가치 그렇게 돈을 벌었으니까 이 기업이 자산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지 자산 가치 저 기업과 이 기업은 잘 비교가 안 되는데 쟤는 아직 상장을 했는데 아직 돈을 못 벌고 있어 그러면 같은 업종에 있는 기업이 어떤 기업이 잘 벌고 있는지 상대 가치를 따져보고 매년 배당을 주고 있는지 배당 가치를 따져보는 거 상당히 중요한 거잖아요 이런 건 한 개도 안 보고 차트로만 뭘 다 한대 차트로만 분식회가 날아가는데도 그죠? 얘 말고요 대우조선의 양이 분식회가 날아가는데 수익 가치도 없고 돈도 못 벌고 자산 가치도 줄어들고 그죠? 그런데 가서 그냥 슈가 가서 들고 있으니까 여러분의 돈을 다 뺏어가는 거예요 그죠? 다 뺏어가는 거예요 부실기업은 오래 투자하는 것처럼 바보 같은 짓은 없다 다 뺏기는 겁니다 매수할 당시에 기대했던 회사가 아니라는 점을 여러분이 발견했다면 자신의 잘못된 판단을 겸허하게 인정하고 빨리 도망 나와야 되잖아요 아우 저다 맡겼다가 내 돈 다 뺏겨겠어 그죠? 다 뺏기겠어 내추럴 엔더텍 도망나 그랬더니 안 도망가 4만 5천 자기는 본전이래 4만 5천 시키면 얼마 갔어요? 본전? 아니 하하하 웃다가 그냥 깡통난 거예요 이해가요? 아 뭐 중국에다가 백수호를 수출해가지고 뭐 어떻게 된다고 조카 녀석한데도 전화가 왔어요 외삼촌 내추럴 엔더텍 사도 괜찮을까요? 그랬더니 아 직종료가 중국에 수출해서 뭐가 된다는데 뭐가 돼? 되기는 이놈아 그랬더니 아니 뭐 저기 얘기하던데요 거기서 중국에 수출해서 백수가 다시 사장님이 나와서 그래서 돈 벌겠다고 이때 이때 야 죽고 싶으면 해라 돈 다 까먹고 싶으면 가다가 몰빵하면 딱 다 까먹는다 그랬더니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하지 말아야지 아니 뭐 돈을 벌어야 내가 추천을 하지 돈 한 푼도 못하면 맨날 적자 기업인데 결국은 그러다가 어떻게 상장 폐지 가잖아요 사지 말라고 그러는데 중국에 수출해서 백수가 엄청난 데나 백수인가 하수인가 무슨 아이고 참 빨리 도망가라고 그랬더니 지금 얼마예요 지금 2천 원 4만 5천 원 안 팔은 바람에 2천 5백 원 된 거야 거기다가 뭐예요? 상장 폐지로 가고 있어 빨리 팔고 도망가라고 그랬거든요 제가 큰일 난다고 그랬더니 뭐 자기는 4만 5천 원 번전이라 걱정도 안 된대 걱정도 안 된대요 걱정이 안 돼요? 아니 2천 4만 5천 원이 2천 5백 원 됐어 그러니까 그 사람도 정지까지 됐어 상장 폐기가 지고 떠나겠대 돈 다 날린 거지 뭐 이렇게 엉터리 같은 방법으로다가 투자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개인 투자 차라리 모르면 그렇죠? 여러분 아무것도 난 뒤지 모르는다 이거 사지 말고 삼성전자로 샀어 봐 2015년에 돈이나 안 깨지지 삼성전자 2015년에 샀으면 아무것도 모르니까 에라 삼성전자나 사자 까칠 거 모르는데 그럼 삼성전자 사서 가만히 있었으면 2015년에 그냥 여기다가 1억 갖다 담아놓고 내비뒀습니다 그러면 얼마를 벌은 거예요? 그러면 91%니까 1년, 2년, 3년, 4년, 5년 5년 반만에 91% 그러면 1억이 9,100만 원 벌었잖아요 돈이라도 벌지 부실이 돈도 못 버는 무슨 내추럴 엔더텍에다 갖다 몰빵을 해? 결국은 돈 다 뺏겨버렸어 그 고생해서 돈 버는 거 다 뺏겨버리는 거예요 참으로 안타깝죠 그래서 여러분 공부해야 되는 겁니다 공부 안 하면 무조건 집니다 공부만이 살 길이다 백화점을 알아야 그냥 사지 그렇죠? 또 백화점 사라고 그랬더니 아이고 백화점 현대백화점 롯데백화점 그렇죠? 아주 신세계에 다 사버립니다 백화점 가지도 않는데 그러니까 돈이 안 되잖아요 아니 백화점 돈 잘 법니까 요즘에? 비대면 때문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안 사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다 사 그러니까 돈이 안 되는 길만 가는 거야 이런 것도 몰빵시켜 현대해운 한진해운 샀다가 또 아이고 다 돌아가셨습니다 60년 만에 돌아가시던데 그렇죠? 60년 만에 돌아가셨잖아요 한진해운 여다 지구를 떠났어 여다 돈 투자하지 마라 아니 죽는다 그렇죠? 많이들 사줬죠 템플턴만 추천 안 나갔어 대마불사라고요? 대마불사입니까? 대마불사도 죽어요 이렇게 부실하기 때문에 사면 안 되는 거예요 유보을 다 까먹었으니까 망하는 거예요 대마불사? 이름만 있다고 안 망해요? 아니 망하잖아요 돈을 못 보니까 망하는 거지 돈 다 까먹었으니까 차라리 차트 좋아하려면 제발 정배열만 매수해라 정배열만 매수해라 그러면 안 깨진다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역배열해서 돈 많이 벌어준다고 그렇죠? 여러분 유튜브들 가보면 아 역배열을 사야 돈 많이 벌어준다고 엄청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잘 모르면 그냥 정배열만 사세요 정배열이 역배열 들어가면 얼른 잘라버리고요 또 정배열을 사고 얼른 잘라버려 정배열을 사고 얼른 잘라 그럼 여러분 이겨요 또 갑니다 진짜 정배열을 사서 정배열까지 나가면 돈이 얼마입니까 수백 프로입니다 수백 프로입니다 자 이제 정부 정책에 대항하지 말고 숨어라 주식시장은 돈도 변하고 기업도 변하고 투자자도 변하죠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투자 대상물을 어떻게 보느냐가 달라지고 모든 가치가 계속해서 변하는 거예요 돈의 가치가 움직이고 기업의 가치가 움직이고 투자자의 관점이 움직이기 때문에 주식시장은 요동치는 거예요 맞아요 정부 정책이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서 산업에 영향을 주고 그 산업에 속한 기업에는 실적이 절대적인 영향을 주게 되므로 돈 버는 기업으로 거듭나는 겁니다 그렇다면 정부 정책에 맞대응하기보다는 수능에서 동행하는 기업의 동업자로서 투자한다면 좋은 수익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여러분이 돈이 커지는 거예요 현재 정부 정책은 한국판 뉴딜 정책으로 경기를 살리고자 90조를 투자한다고 합니다 최근에 문 대통령이 어젠가 또 한 번 얘기를 했죠 하나 더 하나 더 뭐예요? 한국판 뉴딜이 디지털 림프라 구축 5G 그 다음에 비대면 산업 육성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사회 간접자원의 디지털화 네 번째가 그린 뉴딜을 하겠다고 어제 발표하더라고요 한국판 뉴딜 사업에 그린 뉴딜을 추가하겠대요 이렇게 사야 되잖아요 뭘 좋아하는 거야 이거 아까 이 얘기를 해가지고 지금 아유 카카오 잘나간다 그쵸 카카오 야 진짜 대단하다 그쵸 그 다음에 한국전자금류 아유 많이 올라왔네 또 잘랐어요? 양사님? 아유 또 올라왔네 아유 템플턴이 살아있을 때 사면 되는데 그냥 그걸 또 잘라먹느라 그쵸? 만나기 전에 팔아버렸어요 모르니까 그러지 꿈에 찾더니 카카오가 살려줬대잖아요 템플턴 방에 와서 카카오 저무관이 너무 떨어졌어요 저거 물타기 하다 지금 죽었습니다 저 좀 살려주세요 어떻게 해야 돼요? 5월달엔 주식 파는 달이라고 그래서 저런 말을 들었으니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여기 뭐 어떻게 해야 되나? 뭐 5월달엔 주식을 팔아야 된다? 엉터리같은 얘기해가지고 참 아유 여기 한번 써있었잖아요 뉴스를 보면 어떻게 나와요? 뉴스를 보면 아유 이런걸 믿으니까 그쵸? 뉴스 그쵸? 5월에는 하락장세 다시 오나 그쵸? 이런걸 하면 죽는거에요 무슨 뭐 1800, 1300포인트가 폭락한다 뭐 증권사는 1800폭선을 무너뜨릴 수도 있다 뭐 경제가 어떻게 됐다 뭐 뉴너머린 이런거 다 여러분을 다 팔게 만든거에요 아이고 팔았다가 망했다 가만히 들고 가면 좋은데 말이죠 정부정책 대항하지마 한국판 뉴딜 정책이 좋아서 아유 가만있어봐 전자금융 또 나갔네 원래 유비케어만 못 올라갔나요? 떨어졌네 얘는 그쵸? 기다려야죠 끝난거 아닌데 비트컴퓨터도 나왔고 아우 얘들은 뭐야 그래서 정부정책이 이번에 디지털 인프라 구축 비대면 산업 육성 그것이 의료서비스까지 된다 원격 의료서비스 때문에 지금 말도 많고 탈도 많은거에요 또 사회 간접자원의 디지털화 이것을 정부에서 지금 그린 뉴딜까지 어제 확실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쵸? 그린 뉴딜 그린 뉴딜 자 자 감사합니다. 이런 것을 여러분이 투자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그쵸? 자, 그 다음에 또 나갈까요? 또, 어쩐지 5G가 가더라니. 연 4조씩 5년간 투자하는 거예요, 5G는. 지금 두 번째 연도죠. 첫째 연도가 4조를 투자했고 정부에서 1조를 투자해주고 2년차에 또 4조를 투자하는 겁니다. 그쵸? 집콕으로 한국사회복일제가 많이 나왔죠. 그쵸? 박스에서 상승하지 못하고 조정하면 주도주로 더 이상 박스에서 못 가면 더 이상 안 간다고 그러대요. 더 이상 안 간대. 그런 게 어디 있어? 세상에. 주식이 더 이상 안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게 없냐고요. 그쵸? 그걸 갖고 갈 수 있어야 되는데 더 이상 주식이 안 가는 주식입니다. 더 이상 안 가는 주식이 아니라 좋은 주식은 또 가는 거예요. 그걸 믿어야 돼요. 그쵸? 한국사이버 결제가 끝났을까요? 리노공업도 코로나 때문에 공장 자동화 종목.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리노공업도 지금 잘 나가죠. 카카오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카카오는 말할 것도 없고. 아주 싱싱하게 날아가죠. 아우 싱싱하게 날아가. 너무 좋아. 오늘도 카카오는 돈을 벌어 줘. 100%가 넘었어 수익이. 이야 그런데 이런 걸 여러분 볼 줄 알아야 돼요. 그쵸? 볼 줄 아는 눈을 키워야지 뭘. 다 나와는 안 나가나요? 다 나와도 나갑니다. 계속 나가야죠. 에휴 저런 종목들은 다 팔아버리고 없고. 가는 종목은 돈 주머니에 없고. 안 가는 종목은 죽어라. 가장 좋아하는 게 뭐죠? 400이라서 대박이잖아. HFR. 가만히 들고 가야지. 서진보다 더 좋아. 그쵸? 서진보다 더 좋아. HFR. 아우. 축하드려요. 강력하게 들고 가라 그랬죠? 그쵸? FR. 뭘 팔아 팔기는. 저렇게 놔야지. 양사님. 저렇게 봐요. 또 가잖아. 또. 아니 이게 도대체 뭡니까 전문가님. 계속 가잖아요. 그런데 이건 안 사고 어디 가서 사죠? 그쵸? HFR 사라고 그러면 이런 건 안 사고 어디 가서 사. KT. 또는 SK텔레콤. LG유플러스 사잖아요. 이런 거 안 사고. 이런 거 사려면 안 사요. 오늘도 SK텔레콤 가야 된대. 여러분이 이걸 투자하는 방법을 알아야 살 수 있는 거예요. 그쵸? 엄청나게 나가고 있습니다. 140% 축하드립니다. 400만 원이 400만 원 벌었네. 거의 500만 원 벌었네. 600만 원 가까이 벌었네. 그쵸? 145%니까. 140%? 누구는 또 지금 부럽다고 지금. 부러우면 진대요. 양사님. 부러워하지 마세요. 이제부터 잘하면 되잖아요. 그쵸? 400만 원이 지금 600만 원 가까이 벌었는데. 누구는 자꾸 10만 원에 잘라먹고. 180만 원에 잘라먹고. 그쵸? 다들 화이팅! 자, 그 다음에 또 갑니다. 그래서 실적은 이미 주가에 반영됐다는 말을 듣지 마시고. 그쵸? 네. 여러분이 기업의 성적표인 끊임없이 잘 들고 가서 수익을 크게 만들어야 돼요. 그쵸? 제가 그냥 지금 당장 무슨 급등 나가는 종목을 쫓아가려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좋은 종목을 어떻게 사서 들고 가나요?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은행에 적금을 부는 차라리 적금을 깨서 은행 주식을 사라.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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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나잖아요. 그쵸? 그쵸? 엄청나잖아요. 또 나갔어요? 몰라요. 저는. 자꾸 물어보시니까. 또 가나? 아직 안 나왔네. 바이올랜드. 요즘에 바이올랜드가 너무나 잘나갔어. 그쵸? SK바이오팜 때문에 얘가 아주 잘하고 있는데. 주식투자는 그래서 이렇게 좋은 종목을 들고 가는 것이 이 워런 버핏의 종목 검증할 때 보면 굉장히 하잖아요. 수익가치, 성장가치, 자산가치, 영업상 현금으로. 이걸 기본으로 가잖아요. 근데 누구만 안 해요? 여러분들만 안 하는 거예요. 좋은 주식을 어떻게 사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만 안 해요. 참 신기하죠. 그쵸? 그래서 투자 안목을 키우면서는 멀리 보는 투자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투자 안목을 키우기 위해서. 그래서 진정한 투자자라면 눈앞에 이익이 문제가 아니라 멀리 볼 수 있어야 돼요. 당장 돈이 되느냐 아니냐를 따질 것이 아니라 먼 미래를 보면서 10년 후에 내가 지금 어떤 방법을 배워서 주식투자 부자가 될 것인가. 그쵸? 그 다음에 인생의 노하우를 갖다가 인생의 노후를 갖다가 잘 보장할 것인가. 노후 준비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투자자는 당장의 돈과 당장의 수익률에만 집착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길게 못 들고 가는 거예요. 투자는 먼 미래를 봐야 되는 거예요. 욕구와 욕망을 넘어서 우리의 삶과 질과 전 진정한 투자를 생각하는 것이 수익을 크게 내는 방법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갈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야. 느긋해질 수 있고 긴 호흡을 하면서 투기가 아니라 투자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하면 자본가가 되는 거잖아요. 그쵸? 자본가가 되는 거죠. 어떻게 해요? 좋은 주식을 투자했으니까 자본가가 됐잖아요. 오늘도 단타 치면 자본가가 될까요? 그쵸? 장기 투자를 하면 최소한 3년에서 5년은 들고 가라 그랬더니 아휴 이틀 떨어져도 잘라. 그쵸? 얼마나 급한지. 주시장을 바라보는 시야를 최대한 크게 하고 시장에 큰 흐름을 타라고 그랬더니 그쵸? 마음이 조급하고 시장을 바라보는 시야가 좁으니까 며칠간에도 시장 상황에 마음이 흔들리고 시장 변동성이 클 때는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이지를 끌려다니는 거예요. 주가는 경제 흐름과 돈의 흐름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시장을 장기적인 안목으로 길게 보고 그에 맞게 행동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술적 분석으로만 본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모든 주식은 급등 패턴을 하고 있을 때가 많다. 이에 반해서 기업 가치가 전제되지 않는 주가 급등은 일시적인 현상 뿐이다. 그래서 기업은 성장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가치가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멀리 보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 투자를 갖다가 역시 고용 같은 이런 거를 여러분이 10년 전에만 투자했으면 대박 났습니다. 삼성전자가 와서 울고 가요. 절하요. 그렇죠? 불도자님한테 와서 절하고 갑니다. 근데 3년 동안 2년 안 갔어도 이게 3,000%가 넘는 종목이에요. 사놓고 가만히만 있어도 돈이 돼. 아니, 1,000만 원 넘었지 3,000%면 얼마입니까? 왜? 3억이 됐잖아요, 1,000만 원이. 그런데 은행 가서 저축해요? 말도 안 되잖아요. 아니, 1,000만 원이 어떻게 돈을 저 10년 만에 3억을 줍니까? 말도 안 되잖아요. 은행에서는 얼마 줘요? 10년 만에, 7년 만에 35% 지금 35%가 안 나와, 이자가 싸서. 아, 1,000만 원이 3억 준다니까요. 왜? 3,000% 안 갈 것 같아요? 10년 동안 고용. 야, 너 얼마나 갔냐? 바닥에서. 2009년, 10년이자, 2009년. 지금 떨어졌어도 여기까지 갔으면 얼마예요, 수익률이. 한번 볼까요? 2800%야 2839만원 그러면 천만원이 2억 8천 4백 90만원 변액보험하다 7년 보는데 별벌이 없네 여기다가 천만원 남으면 대박났네 천만원만 담아면 대박나요 이런 기업이 안나오라는 보장이 있어요? 또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죠? 주식투자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한다? 정석투자다 정석투자다 그럼 노후가 보장되잖아요 얘는 안가나요? 얘도 지금 찰나가고 있죠? 전구 쪽까지 갔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우리 이런들하고 심심해서 가치평가로 봤을 때는 50만원 가면 안됩니까? 제가 그랬습니다 아 전문가님 50만원 갈까요? 지금 얼마야 삼성 SK가? 글쎄 모르겠습니다 갈 수도 있죠 50만원 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50만원 가면 안되냐 그런거죠 가치가 있으니까 그럼 여러분도 가만히 들고 가는거잖아요 굉장하잖아요 여러분은 안 믿죠 안 믿어 얘는 또 못가요 고려신용등으로 한 100% 나갔나요? 잘 가고 있죠 이건 뭐예요? 10년 동안 물타기 한정무 얘가 LG 디스플레이인데요 기술이 다 넘어갔죠 중국으로 다 LCD가 아울러 최근 중국 공장 OLED 기술도 넘기는 조걸로 그냥 허가를 해준다고 또 아우성 쳤었어요 근데 이제 합작 투자를 했기 때문에 LG 디스플레이가 거기다가 또 코로나까지 1년동안 영업을 못해가지고 적자 나왔죠 심각합니다 적자 그죠 OLED 생산하면 뭐예요? 적자인데 그래서 LG 디스플레이는 지금 주식 투자할 때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걸 믿지 마시고 LG 디스플레이를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사면 안 되고요 지금은 LG 디스플레이를 투자할 때가 아니에요 장기 투자라면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이 증권사나 증권 방송들의 목표가 손절가를 믿으면 안 됩니다 차라리 백테스트를 계속하면서 기업이 돈을 벌면 그냥 묻어두고 가야 여러분이 돈을 버는 겁니다 주식 부자가 된다는 목표를 향해서 여러분이 열심히 달려보세요 그죠? 위대한 인간이기 때문에 위대한 일을 이룰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위대한 목적을 여러분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인간은 위대한 거예요 그죠? 여러분이 좋은 주식을 가면 분명히 부자가 된다는 믿음으로 가셔야 돼요 그러면 진짜 돈이 저절로 벌리는 거예요 진짜 저절로 벌리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자꾸만 부실 종목 가지 말라고 했어요 위대한 기업을 갖고 가니까 어떻게 해서 600%가 넘었잖아요 그냥 불도저처럼 밀고 내려갔더니 600%가 났습니다 아우 전부가 아니라 천만원에도 담았는데 야금야금 더 사서 담았는데요 천만원이 지금 600% 나와가지고 6천만원 벌고 있네요 아휴 얼마나 좋아 그런데 그냥 자꾸만 부실 종목만 좋아해갖고 몇 프로 먹었느니 그죠? 그 돈 됩니까 그게? 그죠? 좋은 주식을 사면 이렇게 돈이 되는데 돈 되는 방법을 해야 돼요 그죠? 돈 되는 방법 그러면 돈이 저절로 된다 아휴 전국들이 올라오고 있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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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이 주식을 어떻게 사서 가는지 이제 충분히 알았죠 충분히 뭘 사야 된다 목표를 정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목표를 6번, 7번이 아직 남았는데 몇 가지 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기업은 여러분이 동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을 배워야 되고요 그 기업의 가치가 앞으로도 커질 기업이라면 여러분은 망설이지 않고 동업을 해도 괜찮다 안 괜찮다? 괜찮다 그러면 돈은 저절로 따라온다 그걸 믿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삼양식품 저렇게 잘 가잖아요 어떻게 갑니까? 그냥 신고가로 가는데 뭐 카카오도 신고가 가고 또 저것도 신고가 가고 바보 같은 투자자는 울어요? 그렇죠 모르니까 그래서 공부하러 오라고 그런 거예요 공부하면 진짜 돈이 되잖아요 공부 안 한 투자자는 돈이 안 돼 아휴 저거 또 올라갔네 몰라 뭔지 몰라도 저거 또 올라갔네 여러분이 진정한 투자자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아 그랬어요? 위탁매매를 해서 1억을? 아이고 저런 위탁매마다 1억 날렸대요 그걸 1인매매 못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죠? 제대로 간 투자를 배워서 행복 투자로 이어지고 그것이 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꿈의 차트님이 왔을 때가 지난번에 그죠? 여기 카카오때 왔었습니다 이 카카오때 제가 저한테 와가지고 전문가님이 막 울었어 많이 그죠? 말을 못하고 전문가님 나 어떡해요 그래서 여기서 아휴 손실이 너무 커져갖고 자꾸만 불타기 했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걱정하지마 이제부터 좋은 일 벌어져요 그래서 제가 더 사라고 더 사라고 해서 가면서 전문가님이 이제 본전 찾았습니다 여기 와서 아 이제 본전 찾고 수익 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다 70% 집급 나야 되잖아요 이게 뭐예요 여러분이 돈 버는 방법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돈 다 까먹었지 부실 종목 사가지고 좋은 종목 다 버리고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는 길은 템플턴이 가는 길은 이렇습니다 제대로 된 투자 교육은 여러분의 평생 투자를 좌우하는 거예요 그죠? 네 당신의 평생 직업을 만들려는 거예요 평생 직업 그죠? 자 그래서 좋은 주식을 매수해서 가는 방법을 배워서 여러분이 그죠? 공부시간이 저녁까지 있기 때문에 조금 그죠? 회비가 조금 비싸던 거죠 저녁 강의가 없으면 뭐 그죠? 여러분이 가는 길 하나하나 자신의 원칙을 만들어 갈 때 어떻게 수익은 더 커진다 그냥 몰빵한다고 돈 버는 거 아니에요 그죠? 잊지 마시고요 자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